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니 벨 어디다 놔뒀어? 벨 어디다 놔뒀어? 모르진 않아 옥상.. 어제 옥상에 있을걸? 왜 옥상 들고 갔어? 어제 너가 옥상에서 벨을 하면 학교로 있었잖아 아니 안 눌렀어 나 옥상에 있을걸? 그래? 이따 가져올까? 응응응 내가 없을 수도 있겠다 왜? 막 추워가지고 바람 많이 불렀는데 아니 옥상 형이 가져갔어? 난 그거 뭐냐 누르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없는데? 나도 울겠네 어디로 갔을까? 아 모르지 나도 이 집에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지 알지? 옥상 갔다와봐 어? 옥상 갔다와봐 지금? 어 아니면 가져온다고 버렸지? 안 버렸어 내가 왜 버려 그거 아니 숨겼지?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모르지 나는 무비가 갈걸? 나 몰래 진짜 그래? 응 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솔직하잖아 알겠어 그럼 10분 안에 찾아와봐 어? 아니 10분 안에 찾아오라고 아니 내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럼 내가 찾을까? 어? 어? 무비야 너 월급 받으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빨리 찾아봐 빨리 무비야 아 빨리 그 초새끼야 들고 가 빨리 찾아와봐 투기지마 아 진짜 모른다니까 빨리 아니 옥상 갔다와볼게 어 있는지 없는지 응 있는지 없는지 그 뭐냐 찾아와라 아 진짜 없으면 나도 몰라 아 그 있을 거야 노조가 찾아봐 오랜만에 여러분들 먹방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먹방이 나올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근데 저 사람 오고나서 나도 존나 느긋해지는 거 같아 아 진짜로 어제는 무슨 진짜 기신들린 거 마냥 저기 그 어? 아 20시간에 방송하지 않나 갑자기 뜬금없이 존나 왜 이렇게 느긋해지냐 아까도 저기 그 뭐냐 SBS 스포츠 틀어라고 했는데 그냥 시청자들은 지금 다 막 죽을라고 하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느긋하게 막 이렇게 하고 앉아있고 어 왜 이렇게 느긋 느긋 아 아 아 아 아 아 내일 아침에도 중계합니까 평창 다 중계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 저기 그 기존에 있던 그 재방송 보시는 우리 기존에 우리 봉박이 형님들 어 너무 중계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240시간 하니까 여러분들 어 중계 안 하면 240시간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좀 이번 평창은 좀 자리 잡고 싶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 그 뭐냐 저도 유입되는 시청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서 어저께 평창했는데 즐겨찾기가 800명이 늘었더라고 어 원래 보통 이제 내가 한 방송하면 즐겨찾기 뭐 100명에서 200명 많으면 뭐 한 500명 느는데 어 어우 즐겨찾기가 800명씩 막 이렇게 늘더라고 어 아이고 우리 또 사바폭이 형님퍼 777개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우 또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예 좀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그 240시간 어 해병대 캠프 갔다 와서 13일쯤에 이렇게 할 거 뭐 찾았어? 어? 찾았어? 어? 야 오줌 좀 어? 뭐야 이게? 아니 벨 찾았냐고 물어봤는데 오줌 싼다는 거 이거 무슨 말 하는 거냐 이거? 어 어 찾다가 오줌 싸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이지? 어 찾았어? 어? 찾았어? 없던데? 없던데? 없다고? 응 없어 보자 여기 올라갔다 와봐 아니 보자 뭐 없어 어 어 어 어? 야 무비야 니가 저기 그 뭐냐 억상에 들고 갔냐? 안 들고 갔지?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건 100% 누가 숨긴 건데? 어제 누가 들고 간 거 아니야 왔던 사람들이? 아니 왜 들고 가? 들고 갈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뭔지 몰라가지고 식당에서 가져온 건 줄 아는 거 아니야?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어제 오리가 국밥 사왔잖아 어 국밥 거기 안에 들어온 줄 알고 가져온 거 아니야? 그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속아주지 아 난 몰래지 근데 나도 어떻게 알아 아니 그 뭐냐 밥이나 시켜 밥 먹게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안 먹었어 나도 먹을라 했어 아 그래? 뭐 먹을 건데 밥 시켜 그러니까 메뉴 뭐 시킬까요? 어? 메뉴 뭐 시킬까요? 맛있는 걸로 시켜 네 김밥천국 시켜야겠다 아 김밥천국 맛있다 김밥천국 맛있잖아 아 짱게 드실래요 짱게? 아니 너 맛있을 수도 있네 중국한테 졌는데 중국한테 몇 대 몇으로 진 줄 알아? 8 대 7으로 졌어 그럼 너 9그릇 먹어야지 9그릇 먹어 이겨야지 중국 이겨야지 아니 중국 이겨야지 중국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몰랐어 몰랐어 아 얘 중국 이긴데요 형님들 예? 몰랐는데 중국 이긴데요 아 몰랐는데 이길거야? 이긴데요 이긴데요 아 나 이거 몰랐다고 어깨에 맞다가 몰랐지 아니 나 오늘 아침에 핀란드랑 할 때 갑자기 채팅창에 너 봉준아 개새끼야 너 핀란드한테 지면 너 자일리토 100개 준비해라 나 뒤지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아니 나 이제 진짜 소원 빌면서 봐 아니 어머 내가 어? 내가 소원 빌면서 본다고 진짜로 얘? 혼성 듀오니까 난 여자가 아닌데? 우리는 남성인데? 아 그니깐 우리는 남성이니까 아 우리 남자 남자라서 좀 그렇죠 어떻게 했지 너 여자가 라구요? 아 아 원래 왜 저 BJ 얘기를 해라 이런거야? 난 몰랐어 난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 원래 이런거야? 아로아로가? 이런거야?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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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난 진짜 몰랐어 아 근데 형님 근데 진짜 아홉 그릇은 못먹겠어요 죄송해요 아 진짜 아 형님 근데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또 아홉 그릇 먹으려고 하면 또 다른사람들 다 볼려고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아 진짜 부탁좀 드릴게요 형님들 진짜로 아홉 그릇은 못먹겠습니다 진짜 아니 그럼 일곱 그릇 먹어라 개새끼들아 아니 왜 계속 아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진짜 이걸 오지게 해놔서 그런거 아니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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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야 진짜 쥘때마다 이거 맨날 처먹어야 되네 아 진짜 큰일났네 진짜 아니 그럼 다른 나라한테 지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파니티 아홉 개 먹으라고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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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여러분들 그 조그맣한 짜잔범벅 그거 9개로 해주세요 그 짜잔범벅 이거 조그맣한거다 아오 아 그거 아 그거 9개로 해주세요 형님들 네 아 그걸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이기겠습니다 사우아 많이 봐주셨다 아 아 아 진짜 러시아한테 앉아서 다행이다 그냥 러시아 뭔데? 모두가 존나 마셔야 되잖아 하아 하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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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각자 아니지 왜냐면 듀오잖아 형들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조용히 해 레는크 당판 여장하기 빵 falei 하하하하 씻mates 하하하하 아 조용히 해 아 조용히 해 중국도 이겨야 rights 큰일났다 진짜 농감 안하고 뭐 스윗스나 아니면 미국한테 지면 뭐 먹어야 되냐 와 진짜 뭐 스위스나 뭐 저기 그 뭐냐 미국한테 지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들어오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예? 미국한테 지면 햄버거요? 스위스는 깨끗한 알프스 공기 마시면 되겠네 아 그건 맞지 스위스 공기가 제일 유명하잖아 아 진짜 독일한테 지면 ㅈ 된다 맥주랑 소세지 ㅈ 나 처먹겠네 잡아 간다 다 만들었어 들어와 오케이 간다 고 단판이다 단판 오케이 깔끔하게 단판 깔끔하게 아니 바로 여장하기다 바로 여장하기다 알겠지 오케이 필팔 아 객 packet 아 린 린 ㅎㅎ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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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뭐? 어?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며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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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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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거 빠졌다 기다려봐 리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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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리! 오케이 나이스 어? 뭐지? 저 새끼 소새끼 뭐야 어? 나이더! 어? 뭐지? 나이더! 네에에에에에에엥 들어오세요 뭐라고? 들어오세요 오케이 잠시만 기다려봐 잠시만 오케이 아씨 반대로 꼈다 이거 기다려보세요 잠시만 오케이 고 레츠고 아 방풀하지 마세요 아 방풀 안해 아 진짜 방풀하시면 안됩니다 아 나 진짜 방풀 안해 방풀 안해 아 진짜 깔끔하게 하세요 지우게라 날 치울 수만이 당연 내 모든 걸 땅에게 주고 싶어 내 가슴에 무심처럼 같게 우리의 사랑이 내 가슴에 너무 뛰나지 오오오옹 오오옹 하하하하 아윈 뭔데 이거 뭐야 왜케 돈이 많아 오옹 뭐냐 저거 뭐야 왜 이렇게 편히 갔지? 뭐야 뭐냐고 이거 이거 뭔데? 어? 아 아씨 어어 어어 어이구 돈이 많아 뭐야 아니 이거 뭐냐 입구가 막힌다고? 아위 우와 여기 놀러오기가 딱 좋구만 어어 아이고 기가 막히는구만 2패 2패 와 뭐야 안 깎이네 와 이거 안 깎이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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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단단하네 이거 하하하하 와 이건 선이네 그냥 네 하하하하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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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곤 생에 나오는 거 코라짐 코라짐 드라곤 생에 나오는 거 코라짐 코라짐 아 봐주세요 아 ludzie 미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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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뜨리라 아이어를 위하여 내 목숨을 전해 주옵니다 아 이거 언제 죽여? 아 나 미치겠네? 뭐야 이거 무적이야? 으허허 와 나 피어오시네 으허 질러 빌어라 쓴 거 못 막지 못 막지 으허 흐허 으허헛허헅 오으헉 호르르 미네아이 주전합니다 미네아이 주전죽입니다 미네아이 주전주입니까 시밀 때리는 거고라빙 이모치 대수네 아리갈고 대수네 스모지마셍 대스 스모지마셍 대스 아아영 경고 – 아군 전설이 도전 중입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태옥이 태옥이 스킬 한 방 더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뭔가 기다려 누르라 바이어를 위하여 그리들이라 좋다 바이어를 위하여 제라시쿨이다 아군 전설이 투자 중입니다 제라시쿨이요 맥마 도도도 도도도다 이스크토바이 이스크 이스크토바이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어떻게 나왔어 이거 아아악 하하하하 마이 우승 미 튜 하하하하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절망만 커져가지요 뒤에는 땅 끄오구요 앞에는 벌쩌오구요 다 죽어버렸구요 아무것도 없구요 가크가 어디 갔을까? 여기 있네? 빠른 여정 부탁드릴게요 봉준씨 봉준씨 빠른 여정 부탁드릴게요 사오세요 여기서 바로 여정하겠습니다 오하쿠대장 봉준 잠시만 봉준 아이 발표 누구야 여보세요? 고소할게 바로 고소한다 아 무비가 4호인데? 아 오케이 봉준 플러스 오메킴 소새끼야 일로와 아 아 사옥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더 문제들이 아니 그 뭐냐 이게 더 문제들이 하자 아니 분장 좀 시켜줘 빨리 어딘데 아니 저기 다 했잖아 다 들고 와 저기 분장실에 있잖아 어 여기 이것도 좀 그거 해줘 뭐 이거 이거 할 수 있도록 알겠지? 어 아 아 무슨 방 바꾸기 걸고 한판 더 해 나 미쳤냐 씨 방 나 저기 저기서 절대 방송 못해 무슨 방 바꾸기야 씨 방 바꾸기 같은 소리 하네 씨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못하지 아니 아니 진짜 농담 안하고 밀리가 밀리도 못하는데 저기 그 뭐냐 랜드크하면 더 못해지는 것 같아 아 진짜 어 아 랜드크하면 더 못해지는 것 같아 진짜로 와 씨 아니 여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만 좀 이렇게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